이제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벌써부터 설 차례상 차릴 비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대구에서 설 차례상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20%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지갑 열기가 무섭습니다. 설날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지만 무섭게 오른 물가 탓에 올해 차례상은 어떻게 차려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의 4인 기준 전통시장에서의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29만 5,27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20.7% 더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떡국에 들어가는 흰떡은 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50%나 올랐습니다. 녹두는 103%, 탕류에 들어가는 무는 2배가 올랐고 축산물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각종 나물과 과일값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시금치는 4천 원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도라지는 22% 정도 내렸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 탓에 설명절을 앞두고 주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농축협, 대형마트 등과 함께 최대 30% 할인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아멘